여러분들 호응과 바스를 많이 초지하는 이 친구들이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웃음을 보여드릴테니까 여러분 많은 바스 환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자 지금부터 한번 여기 소개 한번. 아?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 네 아하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는 해외에서 그리고 지금 없지만 한국에서 어? 이 친구인데요. 오늘 우리가 여기서 8시부터 10시까지 계속 공연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광고를 진짜 못해요. 너무 귀찮아서. 그리고 우리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앞으로 당겨주세요. 앞으로 당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조금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가 더 나요.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해요. 네. 그래서 그리고. 영웅은 필요해요. 아마 영웅은 필요해요. 오케이. 외국인들이 많아서 연어도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잘 해주세요. 바로 해주세요 다들 이 정도의 영어 다 알아듣잖아요 한국인도 알죠? 자 어쨌든 다음 곡 이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가 많을 것 같은데 다음 노래로 우리 팀은 어떤 노래를? 아 데민 너무 섹시한 데민의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줘 해줘 해줘